너 미쳤지? 미친 건 당신이지. 이건 뻔뻔한 것 봐. 그래. 주제도 모르고 설치려면 낯짝이라도 두꺼워야겠지. 말 조심해요. 이젠 더 못 참을 것 같으니까. 참아? 상황 파악 안 돼? 지금 내가 참고 있거든? 난 당신한테 이런 대접 받을 이유 없어요. 왜 없어? 네가 내 남편한테 꼬리치다 걸렸는데 이유가 더 필요해? 난 너네들 눈빛만 봐도 알아. 분해 넘치는 남자 탐내는 욕심. 구질구질한 인생 좀 바꿔보고 싶은 발버둥. 너무 잘 알지? 재밌네요. 그 욕심 나한테도 보이는데? 뭐? 당신 눈에도 있다고. 그 욕심. 분해 넘치는 남자 욕심내는 것. 당신도 똑같다고. 정신 좀 차릴래? 저 남자 이미 내 남편이야. 근데 무슨 욕심? 너 지금 그 말이 맞다고 지껄이는 거니? 정신 차리자. 저 남자 이미 내 거라고. 너 같은 게 백날 설쳐봤자 절대로 못 가진다고. 정말 그럴까? 뭐? 내가 못 갖는다고 확신할 수 있어? 너 같은 건 말로 해서는 안 돼. 당신 지금 누구 편 드는 거야? 다 세우현 씨.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니? 미쳤어? 내가 당장 잃어두고 부숴버리고 싶은 거. 정말 간신히 참고 있으니까. 가기만 해봐. 가기만 해봐. 가기만 해봐. 가기만 해봐. Kombin. 넌 이연욱을 사랑하는 거니. 이용하는 거니. 그건 불쾌했다면 미안. 근데 나도 예민한 이유가 있거든. 넌 내가 기정우랑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? 내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 그게 모란 언니거든. 네?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는 내가 가장 아끼는 친언니 같은 사람이래. 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? 그런 나한테 지금 네가 어떻게 보일까? 설마 나보고 응원하라고?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. 그런데 상황이 같지는 않아요. 사장님과 보이는 상황...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마음 편하자고 만든 상황이겠지. 내 말 서운하니? 현아,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네 자유야. 근데 네가 내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한다면 이번엔 널 응원할 수 없을 거야. 알아요. 근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네요. 잠시만요. 나는 내 Entscheidung 하신 분은 네 사이에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없않으니? 내가 다른 쪽으로 이해했고 말 males은 알 수 없을 거야. 나는 내 마음으로 하는 거 없음. 나는 내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해. 나는 너에게는 좀 내가 당신의 그가 없음을 말한다. 나는 내가 당신의 그가 없을 거야. 그리고 당신의 그가 없는 사람은 아저씨. 뭐지? 저 알콩달콩 바이브는? 뭐 그냥 커피 마시는 거구나. 언니는 진짜 러브라인 쪽은 심각하게 문제 있어. 아니, 김 선배는 왜 저래? 걱정했어요. 보고 싶었어요 많이.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.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더라고요. 그래서 좀 티 내고 싶었나 봐요. 힘들다고. 티 내세요, 저한테는. 저도 그럴 때 사장님이 큰 힘이 돼주셨어요.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제가 어떤 방법으로든 사장님 지켜드릴게요. 어휴. 그 마음만으로도 벌써 막 힘이 나는데요. 놀란 얼굴이네.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나 봐. 조용히 말할 테니까 입 벙긋하지 말고 들어. 괜히 신경 건드리면 나 터져. 그럼 네가 곤란할까? 여기 회사잖아. 내 남편이랑 잤니? 그런 일 없었어요. 거짓말까지? 못된 건 다 갖췄네. 그러니 그딴 논핏이지. 어때? 네가 이긴 것 같아? 좋은 건 알아가지고. 자고 싶으면 자. 10번이든 100번이든 아무 의미도 없는 짓거리 계속해 보라고. 전화기. 어차피 넌 그냥 어떤 죽은 여자 대용품? 그거밖에 안 돼. 알아요. 누구 얘기하는지.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입 닫고 들으라고. 내 남편은 지금 네가 아니라 그 여자를 보는 거야. 지금이야 널 사랑하는 것 같겠지. 근데 그거 다 착각이고 허상이야. 그게 또 금방 깨닫고 정신 차릴 거야. 그럼 넌 뭐가 될까? 음물 그만 켜고 그냥 있던 바닥에 발 붙이고 살아. 왜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? 립스틱은 내가 하나 사줄게. 아! 아! 쟤 뭐 하는 짓이야! 할 얘기 없으면 이만. 방송에 있어서. 야! 너 거기 앉아! 잘 지냈지? 난 방송 봤어. 할 얘기 있어서 보자고 했어. 나 정말 생각 많이 했어. 당신도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.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잖아. 정리가 필요해. 설마 설마 하면서도 보자는 연락이 좀 기대했는데. 당신이 나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순간도 부끄럽지 않게 나 열심히 살고 있어. 다시 생각해 봐. 말했잖아. 난 이미 생각 많이 했어. 했고 또 했어. 남은 인생 우리 함께하는 거 서로한테 못할 짓이야. 한 번만,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봐. 우리한테는 지훈이도 있잖아. 너 지훈이 상처받을 거 생각 안 해? 내가 왜 이러는 거 같아? 나 지훈이 남부럽지 않고 부적감 없이 키울 거야. 상처, 그 걱정은 이제부터 내가 해. 너 진짜... 도일아. 우린 끝났어. 나는 안 끝났어. 내 마음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있어. 너 설마 그 자식이랑 잤어? 좋을대로 생각해. 나도 그 사람한테 끌린 건 부정 못하니까. 아니야. 너 거짓말이야.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. 그만해, 도일아. 아니야. 너 진심 아니야. 너 진심 아니라고 말해. 나 그 사람 사랑해. 내가년 eins Fuj inf além fury.